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시청자분께서 3년 지나면 지금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그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3년이 너무 길다 의료현장 급속히 붕괴 이런 이야기 이런 방송에 대해서 한 시청자께서 3년이 지나면 윤 대통령을 그리워할 겁니다. 그러니까 공박사께서 그렇게 논평할 때 그렇게 대통령을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청 내 법사위원장이 그냥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봐야 될 거라고요. 그냥 더불어민주당 측이 모든 종류의 국회의 위원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매일 봐야 될 거라고 신문에 이름이 뭐냐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건데 법사위가 또 난장판이 되다.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상법 등을 강행 처리하다. 이게 다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겁니까 이런 조선중앙동화의 일면 톱기사에 매일 국민들을 은찮게 하고 불안해하는데 누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겁니까 물론 국민들 책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기여를 크게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 된다. 그게 왜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가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면 그분은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.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아버지 이어서 대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.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것을 매일 봐야 될 거라고 매일 매일 보고 출근을 해야 될 거라고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겁니까 거두절미하고 윤 대통령께서 가장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방송 3법 더하기 또 한 개의 법을 야당 법사위원장이 강행 처리했다 뭐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항의해봐야 정청래 위원장이 얼마나 노예하겠습니까 그걸 다루는데 5순인가 4순인가 될 테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법을 또 통과시키겠습니까 나라에 도움되는 법보다도 나라에 어려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법을 또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심란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인데 어제는 또 보시게 되면 여당이 7곳 상임위원장을 수용해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현하고 백년동지 아니면 연평동지 가가지고 있는 그런 동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가 만나서 윤 대통령이 인기를 단축하고 걸어서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매일 나올 거라고요 이런 것을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동안에 본인 책임 하에 치러졌던 네 분의 공직선거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을 때 모두 다 입을 담은 거지 않습니까 네 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공직선거의 절정이자 클라이맥스가 4월 10일 종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 말씀대로 3년 지나면 윤 대통령을 내가 그리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가혹한 폭증이 이루지더라도 어차피 3년 뒤에 폭증이 이루지나 1년 뒤에 폭증이 이루지나 2년 뒤에 폭증이 이루지나 또 같은 건 겁니다 이제 국힘당은 지금 상태로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중진들이 이야기해봐야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세상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때들을 다 놓치고 이제 4년 동안 완전히 뭡니까 그들이 난 상태에서 지금 해봐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이익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 잘난 30년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지금 의로 체계도 그냥 완전히 붕괴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그 양반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글을 남긴 것은 이 방송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인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욕인 거죠 이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고 선거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선거 못 이깁니다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 측이 그냥 선거결과 결정해서 세상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이 마지막 선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일이 한 명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 검사 출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사 출신들 뭐 이분들을 그렇게 남으로 할 게 없는 것이 사람이 어떤 그 직종이나 또 어떤 직책이나 또 어떤 회사에 이런 한 20년 30년 정도 근무하다 보게 되면은 그 업무가 요구하거나 그 회사의 문화에 잘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집채교육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그룹 같은 데 대규모로 이런 사람을 뽑으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삼성연수원 같은 집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다 나오는 거죠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나중에 대표이사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고위직들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직무를 한 20, 30년 정도 수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잘 적응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상화관계가 맹악하고 명령을 여러분들 따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를 항상 여러분들 찾아내가지고 죄를 만들고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뭐 사법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한국의 검사들은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그런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없는 죄도 만들지 않습니까 있는 죄는 뭉갤 수가 있는 것이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윤 대통령과 한동훈 씨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고 있는 죄를 뭉개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선거공정성 문제를 대통령이 뭉개는 것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 문제를 뭉개는 것 윤 대통령은 네 번 다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양반들에게 사실이나 진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본인들이 그냥 정의하고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인 거지 원래 사실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하고 검사 출신들의 이름 좀 날렸던 그런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한 정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명령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의료 분쟁을 대하는 걸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경악을 검치 못할 정도로 상식 밖의 여러분들 그 경직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러나기 전에는 양보할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파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 대가는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는 상황 필수 의료 인력이 뭐죠 그냥 멸절되는 상태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에는 검사 출신들이 보시게 되면 좀 억울하겠지만 이제 그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 한 명 정도 봤으면은 그냥 된 거고 또 여러분들 한동훈 씨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당권을 획득하겠다 뭐 이런 것은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 한다 해가면 본인들이 막 안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오늘 이